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회의가 열리고 있는 부산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유미 기자, 지금 시간이 8시 반이 지났는데 아직 환영 만찬을 하고 있나요? 네, 6시부터 시작된 환영 만찬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세안 9개국 정상 내외와 대표담뿐 아니라 5대 그룹 대표 등 우리 재계 인사들까지 해서 모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만찬 사회는 배우 정우성 씨가 맡았고요. 한국의 전통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번 정상회의를 사전에 설명하면서 강조했던 숫자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교역량을 보면 아세안 10개 나라 합쳐 1,6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중국 다음의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입니다. 1980년 26억 달러에서 40년도 안 돼서 60배 넘게 늘어난 거니까 증가 속도도 엄청납니다. 그러면 우리와 아세안의 교역량이 미국보다 더 많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세안과 협력 수준을 끌어올려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 이게 청와대의 이른바 신남방 정책입니다.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아세안에서는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인기도 높죠.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행사에서 강조하는 말. 한 아세안 공동체입니다. 문화협력 방안에 논의하는 행사도 열렸는데 특히 방탄소년단을 키워낸 방시혁 대표가 사람을 투자하는 게 아시아의 성장 동력이 될 거다 하는 내용으로 연설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전해드렸습니다.